모자 안 씌워야 돼? 안에 안 따시려나? 많이 추우면 내가 들고 갈 거니까 씌워줘 오늘 여는 게 안 좋을 거고 아 맞네 맞네 그러면 씌우지 말자 계속 떨어지면 계속 손 넣어야 되니까 춥다 해놔 뭔데? 이런 얼굴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아 아 슬픈 그저 진짜 맛있는데. 이 집에서 오는 중. 그저. 이리와. 와. 정신. 이 집에서. 어디서. 이 집에서. 왜? 왜? 아니 울어? 아니 울어? 네. 그치지 않게 잘 안들어가는 사람은? ک은? 이제 이렇게 저어는 사람은? 이렇게! 정말 잘 안들어가는 사람은? 너무 잘 안들어가는 사람은? 이렇게! 이렇게! 뭐를 팔아보여? 가자 흰색깔은 없네 감사합니다 거기 있어? 없어 진짜네 나 웃는다 응 쩝 쩝쩝 쩝쩝 흠 응 응 좋아 좋아 사회가 너무 좋아.. 기다려놓고 왔어요 도착해 이곳은 6개짜리 좀 남아있다 이곳은 1번째 뭐냐고 하면 그냥 투고백 할까? 4개짜리? 저거 하자 베디동 말고 이리로 가야되는데? 베디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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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무서워?